처음인데도 여유가 느껴지는 추아빠, 역시 맞는 스포츠맨인데요. 오준세일 추아빠, 바로 줄만 잡고 본격적인 도전 시작! 자, 힘 조금만 더 빼주세요. 자, 힘 조금만 더 빼주세요. 큰 웃음 터뜨리는 시오엄마. 과연 엄마의 실력은 어떨까요? 자, 힘 조금만 더 빼주세요. 평소 서핑의 취미인 건강미인 시오엄마. 대단한 서핑 실력을 자랑하는데요. 와, 같은 여자로 봐도 정말 멋있네요. 군부가 동네. 여러분들의 힘 조금만 더 이내는 거 같애요? 정말 멋진 핑계의 취미가 진행되고 거기서 그 포즈는 음료를 하고 다음 주도에 그 중간에 경기의 취미가 내용이 성격이 없는 시간인데 늦겠지? 일찍! 응! 안들어! 화이팅! 화이팅! 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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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번 player Assoy 지금요 KBS